맨발 걷기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맨발 걷기를 검색하기만 해도 두통, 고혈압, 당뇨병 등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부터 말기암, 뇌졸중 등 중증질환까지 극복했다는 후기가 쏟아지는데요. 그래서 제가 황토끼리에 직접 나와봤습니다. 어머님이 이제 9월달에 암인 거를 발견을 하고 9월부터 12월 초까지 걸으셨거든요. 이 길을. 이명 없어지고 고혈압 약 다 끊었고 고지혈증 약 다 끊고 위기양 다 나왔고 방광암 수술 안 하고 지금 치유되셨고요. 혈액검사 했을 때 갑상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안 좋아서 수술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10일 만에 걷고 나서 또 재검사를 해야 될 때 가니까 정상이 됐어요. 각종 난치병과 만성질환을 고쳤다는 간증이 이어지는데요. 잠을 엄청 잘 자요. 잠을 칙칙하고 막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. 진짜로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어요. 손이 있잖아요.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이 노랬어요. 진짜 귤 많이 먹으면 여기 또 오라잖아요. 노랬어. 노랬어. 근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빨개를 해가지고 빨간죽죽하게 됐잖아요.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또 하나 전거 있어. 또 하나 머리 있잖아요. 머리가 새카맣게 잔털이 엄청 올라와요. 엄청 모든 혈액 수술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모든 병이 다 나왔잖아요. 혈액순환이 잘 되면 만병이 다 치료되는 거잖아요. 날마다 하는 거죠. 이건 뭐 중독되다 싶으니까요. 눈이 와도 우산 쓰고 나고 비가 또 우산 쓰고 나갔고 대장암 수술 후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는 분도 있습니다. 여기가 병원이라고 생각해요. 열심히 와요. 발바닥 닿는 지면이 굉장히 불규칙해요. 그래서 발바닥으로 다 느껴지는 온전히 느껴지는 느낌 아스팔트를 걷고 있었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황토끼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걷는 걸음걸이마다 조금씩 다져진 거거든요. 발의 촉감이 뭔가 달라요. 여긴 황토볼인가 봐요. 균형을 잡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발바닥에 힘을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픈 것 같아요. 지압 효과가 있어요? 지압 효과가 많이 많이 있어요. 많이 많이 있습니다.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싶어요. 여기 옆에 온천은 없나요.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지압 효과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. 서정서 못 나올 때 아니면 밤에 TV 볼 때 서서 서서 거실에 두고 거실에 두고 집 근처에 황토끼리 없어도 아쉬워 마세요. 왔어 황토볼이 있습니다. 이거 굳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나와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